안되면 대기하라! 육권특선사령부 한혜! 한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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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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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너무 행복한 한영씨의 남편 가수 박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씨의 아내 한영입니다. 제가 이제 키가 170이고 아내가 178이거든요. 그래서 8cm가 나고 나이 차이도 아내랑 저랑 8살 차이가 나서 팔팔 부부라고 하는데 특전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솔직히 있었거든요. 솔직히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런 거 방송에 남편한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속은 것 같다고 느끼긴 하죠. 나도 사귀어야 되지, 사귀. 나도 사귀기는 당일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와이프 집으로 제이팬 그런 느낌? 오와라! 오와라! 뭐하고 놀았어? 밥 먹었지? 차차차차! 오늘따라 왜 이래 나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지? 아니 내 옷에 벗고 누워서 놀면 되잖아. 잠깐만 봐봐 기다려봐봐. 지금 안아달라잖아. 지금 안아달라잖아. 빨리 씻어. 핸드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좀 무시를 하는 거야. 또 치킨을 안아달라잖아. 조선을 감사라? 지금 본다.